3월 20일 오전에 일본 이와태현 앞바다와 살리쿠 앞바다에서 큰 무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유럽의 여러 지진학자들이 3월 5일 오전 7시 30분 일본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을 때의 동북지역의 강진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3월 5일 동북지역 살리쿠의 역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한 지 11일 후인 3월 16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5일 살리쿠 해역의 강진에 대하여 유럽의 지진학자들이 경고했던 이유는 1년 만에 발생한 살리쿠 해역의 강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월 18일 오전 11시 55분에 역시 이번에도 1년 만에 발생한 동북지역 니아기야 낱바다의 규모 5.2 강진에 대하여 인도의 지진학자가 큰 우려를 하는 칼럼 내용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살리쿠 해역의 강진을 살펴보면 30년 전에 살리쿠 해역에서 강진이 발생하기 전에 기압이 급격히 내려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일교차가 심형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기압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다시 기온과 기압 이야기를 하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기온 차가 있으면 지진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견한 외로 말씀을 드리자면 1994년에 일어난 살리쿠 하루카 해역 지진 발생 전에는 기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압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나 일교차가 클 때는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진을 감지하는 방법 중에는 지진감지센서의 진동 데이터 분석합니다. 보통 지진파 파가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5초 정도면 책상 아래 등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고 10초 이상이면 건물 밖 대피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경보 시스템을 통하여 지진제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전소, 철도, 반도체 공장 등 지진 취약 설비와 중요 국가시설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4년 살리쿠 하루카 해역의 지진 발생 전에 기압이 급격히 떨어졌듯이 기압에 대한 관측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지진에 따른 해수면의 용기, 침강이나 화산 폭발, 유성의 대기권 돌입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 중에 미세한 기압 진동의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쓰나미를 미리 강지하여 경고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세기압계를 사용하여 관측한 데이터를 통하여 미리 지진에 대한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헤이리 해안에 도달하기 약 12분 전에 동북지역 이와태현 우슈시에서 미세한 기압 진동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살리쿠 해역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살리쿠 해역의 지진은 일본 동북지역 태평양 연안 지역인 살리쿠 해역을 진원으로 일어나는 지진을 말합니다. 살리쿠 해역 지진이라 하면 보통 동북지역 태평양 연안 즉, 살리쿠 해역에 있는 일본 해구의 해구형 지진 중에서도 특히 먼바다에 일어나는 지진을 말합니다. 2011년 3월 11일엔 살리쿠 해역의 진원으로 이와태현 해역부터 이바라키안 해역에 걸친 광범위한 고요진원역의 대규모 연동형 지진인 동북지역 태평양 해역 지진 즉, 우리가 말하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호카이도에서 관동지방에 걸친 일본 동부지역이 지진해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